Telev OFFICI talk with her 소금아 소금 소금아 어려娘 소금아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좋자 강요하지 마 존U 존귀하고 그랬어요 술 마실래? 갑자기 아니 서비 방에 술이 진짜 많아 어 맞아요 내가 왕 사랑한다고 보는데 SLT에서 주는 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 그분 다 아 진짜? 서금아 우리 웃겨? 그래요 아무튼 뭐 뭐 하려구요? 인사할거야 아니 왜 같이 여러분 같이 뭐하고 놀까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술 먹으라고 그러는거야? 유나야 보고 있니? 유나 들어왔나?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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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도 보고 싶다 못 본지 오래됐다 며칠 안됐는데도 유나야 유나야 do you want some wine? 유나 없는데 이번엔 아 없냐? 아 있는지 속았어 소금이 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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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아 인스타 라이브 할래? 니 채널도 같이 켤까 우리? 인스타 라이브 해보자 유나 혜연이 채널에도 오픈 채널 2개 오픈 2 1 Let's go Let's get it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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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열어갖고 우리가 여러분 어 유나다 유나야 유나야 우리가 네 얘기를 했어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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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왕 왕사 본방사소 했다 야 얘가 너 울었대 너 때문에 보다가 뭐 뭐야 말지 해봐 유나야 일왔나나 아닌데 어 준혁 오빠 왔어 안녕하세요 오빠 Let's get it 체파하핰 오빠 오빠 안녕하세여 오빠 효연이 채널로 오세요 왔어 근데 왜하고 있냐면 유나야 써니가 라이브를 시작해서 언니가 옆방에 있다가 심심해서 놀러왔어 혜연이가 옆방에 있으면서 채팅으로 어디냐 그랬어 나보고 쑥소녀가 요 맨! 준혁 오빠 뱀옹 뱀옹 근데 뭐 쟤 왜저래 아니 유나 응 효연 언니 목소리 섹시섹시라고 숨긴 유나였어 맞아 아 웃기다 뭐 할말 없지 갑자기 또 응 너가 섹션이라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나 갈래 알겠어 다녀와 안녕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왜 저 니가 간대매 왜 간대매 나 갈래 이랬잖아 뻥친건대래 아 유나 심심하구나 아 그럼 일로 오든가 너 어디니 전화해버릴까보다 와 전화해 우린 채널 두개야 너 전화기 두개니? 집이래 유나 집이야? 집이면 안머네 일로와 뛰어와 너 눈이 안쩍니? 내 옷이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잘 안보이지 그래네 그래네 이게 잘 보니 채팅을 쓰실분들은 여기다 써주세요 페이스톡 왔어 여러분 다시 페이스톡 해줘 아 그래 좋다 됐다 유나야 어떻게 인사될래? 유나 인사해 재밌지? 어 완전 근데 유나야 너 욕하고 있는거 아니지? 뭐하는거니 지금 나 너무 오늘 아 이거 방송을 듣지 말고 이걸 들으라고 이 말을 너 뭐하니? 아 뭔가 네 윤파이라고 아멘 윤파이작 알 수 잘씨 아 진짜 웃기다 두개 켜놓고있어 잘ár 잘쌓 요즘 이렇게 겠지? 아 아 수 손톱 빨간색 dando 손톱 빨갛고וט applied 머릿자루를 야 너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거야 이놈은 기집애야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활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쌤이랑은 같네 그치? 난 똑같네 언니들 심심해 보여서 전화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그럼 끊어 그 이제 뭐 할 생각이야? 아니 너 라이브로 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얼굴 실제로 비쳐 나 지금? 응 TV보고 있는데 TV보고 있어? 안녕 안녕 쉬어 이따 봐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임윤아 질척되지 말고 나가라고 아직도 있어? 어 아직도 있어 채팅하고 있어 되게 멋있어 빙 تھ 빙돌돔돔둠 떵돌돔돔돔 빙돌돔 환чик하는 끝도 응 원썸? 내가 어제 먹은 게 시... 아, 싱하다. 얘가 지금 여러분 미지근한 맥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유나 안녕! 유나 건배! 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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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엘다! 유나야 아까부터 간다간다 그러고 왜 아직까지 안 갔니? 우리 정말 질척인다 정말. 우리 좋아해서. 그래서 그거 어떡하려고. 나 시원한 걸로 갖고 오자. 있어? 응. 밑에 있어. 갔다 와. 기다릴게. 짜잔! 짜잔! 이거 갖고 왔지. 야, 뭐야? 똑같은 거네? 아니, 서리방에서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어. 아니, 이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소금이 장난감이야. 아, 그래? 아니, 여기 배 부분에 소금이 좋아하는 캣닙이랑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맛따따비, 나무, 가루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걸어줘. 이거 한 입 마시고, 앉아보고. 부 거야, 부 거. 노가리, 노가리. 아니, 재밌다. 자, 또 채널 두 개 오픈? 어, 옆으로 하지 마. 너 이따가 너를 세워놔. 성준 오빠, 한 잔 하시자. 성준 오빠 아까 내가 마시지 말란다고 안 마셔? 크크 이러면서. 선, 짠 해줘. 마셔요 이랬어. 짠만 해줘. 우리 짠! 짠! 너 왜 앵글 밖에서 마셔? 뭐 여기 어르신 계셔? 아직 뭔가... 뭔가 맥주를 방송에서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막 뭔가 그래. 너 스물아홉이야. 너 그랬어? 너 이거 먹고 있어. 앙 앙 앙. 우리 노래라도 틀을까? 응, 노래 틀어주세요. 그럼 채널 잠시.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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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빠요. 그럼, 이따 만나요. 뭐 틀을까? I like your party! 이건 유난화서 잘 살린 파트야, 솔직히. 그쵸? 여러분, 소시, 소시 라디오 채널. So drop it, just drop it on the floor. Fortunately, show up.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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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o dance when I'm on. Yeah. Oh yeah. It's a holiday night. It's a holiday night. rise your day. 누가 진짜 소글이게. 좋아? 존고 있어. So dry the dance. If you were bornão together, everyone were born and raised in the garden.